남자는 항상 그의 가족에게 좋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돈 후시렘, 레이스의 엔트리 부분, 폐허가 된 가족,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안녕 친구야, 오늘 나는 당신의 그물을 가지고, 2020년 할리우드 드라마 영화 해설작,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름다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확실히 이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루비나 시작 방법, 영화 측면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 타보리 참조. 그는 몇 년 전 영국을 떠나 미국에 왔습니다. 로리 엑스트라프로 크레바 했다. 아주 좋은데 그녀의 직업, 이 때문에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새로운 문제는 몇 가지 문제였다. 어쩌면 그의 돈은 오거충지됩니다. 이 때문에 환경설정, 그는 자신의 영국 사무실에서 다시 전화를 받았고 응답하기 위해 다시 그를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통화회담, 그는 다음 집어 그의 아내, 아내와 함께. 그녀는 또한 두 아이가, 딸과 아들. 그의 가족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었다. 로기 패스는 자녀들과 함께 보내다. 경찰을 떠난다. 그의 아내 에디션은 집 쓰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 때문에 승마는 장소에서 작동합니다. 온 가족이 서로에게 많은 시간을 줍니다. 로리는 그냥 작동 인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씁니다. 1에디션 후 하루. 요즘은 돈이 있다. 그러나 시간은 인식 중지됩니다. 나는 다시 영국에 가야 한다. 어쨌든 빵 가격은 영국에 있었다. 로리는 매우 큰 반대의 나를 데려갔다. 제대로 활용한 경우, 평생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에디션은 또한 명확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도움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야 한다.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어쨌든 맞습니다. 그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중국 나라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앨리스는 또한 그녀의 어머니를 떠나 조금 나쁜 느낌. 나는 이미지에 재미를 하지 않았다. 나도 너를 그리워할 거야. 장난꾸라기 야기처럼. 그런 다음 에디션과 그는 영국에 오고 싶어. 로리는 이미 그곳에 도착했고 비슷한 세금을 냈다. 그는 이미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옆구리를 멈추고 집 전체를 보여주었다. 기억에 너무 컸다. 이것이 에디션의 말입니다. 로리는 당신을 채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앞을 봐. 여기에 큰 땅이 있다. 여기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말을 탈 수 있습니다. 쿠케 아카데미는 열 수 있습니다. 로인이 에디션도 그룹 선물을 주지 않았다. 그 후 우리는 시멘트가 그의 사무실에서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로니 다이렉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밝혀진 방식. 이시크 보스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보스 남자의 중요한 회의의 우리 직. 로디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크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국에서 같은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것은 반드시 마음에서 마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온 가족이 밤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소를 가지고 가는 데는 잠시 걸리는 것입니다. 로디는 아들 벤자민에게 물어본다. 학교에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벤자민은 그렇게 확인했다. 롤린 미카, 카베 학교입니다. 루오 하나님은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날, 로니는 이 밥을 위해 개인 말 안녕을 했다. 추가 매우 행복, 친밀한 관계를 오늘 밤 사랑하는 둘 다 파티에 갔습니다. 그는 파티에서 로히티와 이야기할 때마다 당신은 매우 부유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뉴욕에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항상 맨유엔의 펜트하우스를 유지합니다. 매우 아름다운 도시. 이 모든 것들은 아리의 주저에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테누어를 수행합니다. 로니의 상사가 파티에서 입학을 말합니다. 이드울 커플에 대해 이야기. 로리의 상사는 말한다.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할 때, 우리는 그들의 악을 그들의 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일한 선택.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부부는 함께 모든 것을 얻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아마도 그들의 것입니다. 앨리스는 완벽한 파트너를 결정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느낍니다. 파티에서 집으로 돌아온 로디에게 반회담. 그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형식적인 형식을 해야 하는지 말하곤 했습니다. 아르주는 잉글랜드가 매우 의식적이라고 느꼈다. 이런 종류의 인쇄는 위원회의 사람들의 의회에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앨리스는 항상 조금 늦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최대 니트시 영훈은 그의 상사에 접근했다. 테이크 나는 매우 큰 우프를 가지고. 사오의 회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당신의 양식을 안정해 많은 관심이 있다. 수수께끼가 완성되었습니다. 트론이는 그것에서 많은 돈을 얻을 것이다. 그는 다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한 매우 흥분했다. 그리고 당신의 상사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바구니는 당신은 회사를 판매하기 위해 왔습니까. 로니는 당신이 나를 고용 갔다. 내가 당신에게 이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없던 게. 베스트웨이 컴퍼니 판매. 장사는 또한 아이디어를 좋아했다. 회의등을 설정합니다. 오늘 밤을 올리는 그녀의 친구와 함께 축하. 앨리스 넥 승마는 다리 테이블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룹을 결성한 노동자들은 며칠 동안 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그 노동자들은 우리가 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운 사람에게 울고 있던 것. 반송. 앨리스는 그 후 매우 이상한 느낌과 가서 은행 계좌를 확인. 그것은 단지 6천 달러. 그는 그것에 대해 롤리에게 이야기. 도리는 말한다. 지금 우리는 오프하우스 임대료를 가지고. 그게 내가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 한 일입니다. 말 자전거.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에디션을 무지로 거부했습니다. 말한다. 나는 이스마일의 끝에 큰 수표를 얻을 거야. 아무것도 채우지 마십시오. 밤에 그녀의 기분을 해결하기 위해 저녁 식사에 그녀를 데려갈 것이다. 엘리자는 베이. 정말. 당신은 너무 많은 돈을 가질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비싼 3페인 주문을 가지고. 롤리는 항상 느낀다. 40포인트는 챔피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당신이 무엇이든. 당신은 전체 병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뒷돌이는 약간의 돈을 위해 에디션을 요청. 코끼리는 우리로부터 숨어. 레이는 방에서 나가 트롤이로 갔다. 로니는 이것에 화가 났다. 아잡은 말을 타고 있었고. 그의 손이 그에게 잘 반응하지 않는 동안. 아직 말이 지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래로 폭포. 잠시 후 그는 응답을 준지. 코끼리가 방해받을 것입니다. 전원에서 벗어나기. 15의 양식 농부를 제공합니다. 양식 충전. 매우 아픔. 그것은 매사살이 해야. 영화관은 그것을 촬영할 것이므로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코끼리는 많이 울었다. 나는 그 전에 하나였다. 로리의 회사를 매각하는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아무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기에서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 그것이 무엇인지. 심장을 찢어. 사장님이 회사를 만든 방식. 이를 위해. 누군가가 완전히 새로운 회사에 의해 전열될 것. 그는 원하지 않았다. 롤리 도착 매우 화가의 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당신이 돈에 대해 생각 말한다. 당신은 당신이 이익을 얻는 방법을 알고 매우 재능 있어. 또한 이런 식으로 한 곳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알리샤가 아들에게 말이 죽었다고 말했을 때. 투시 매우 지원. 그는 한세에게 적절한 기념관을 주었다. 로디는 오늘 밤 밤새 집에 오지 않았다. 할리딘 앨리스는 그녀의 집을 무제.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아들 키로디에 왔다. 로히니는 수년 동안 마단과 연락을 유지하지 않았다. 그의 도움은 로니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또한 아이입니다. 가족 사진 표시.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경우. 우리는 힘이. 내가 더 이상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재미를 말하지 않았다. 당신은 아주 온전 소년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증한 유지하기 위해. 로린은. 그는 항상 그 안에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 그것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약을 소행. 당신은 나를 만날 이유가 없었다. 당신은 딸과 함께 서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즉. 듣기에 손전등은 로리의 스태프 딸입니다. 벤자민은 그의 실제 아들이었다. 앨리스는 매우 다쳤습니다. 그에게 떠나라고 요청하다. 다음 틴돌이는 좋은 배달의 그녀의 친구와 함께 작업을 시작. 심지어 오늘날의 라자스탄은 돈이 없거나 근처의 형태로 몇 가지 작업을 걸립니다. 벤자민의 학교에서 온 전화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 명중된 본은. 당신은 바이자프루에서 데리러 갔다 벤자민이 되기 시작. 괴롭히는 나 나이든 아이들. 알리가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암시합니다.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벤자민은 저는 여러분과 아버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너를 더 가득 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선거는 그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녀의 오랜 친구와 함께 집에서 에디션의 딸. 40포인트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딸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 오늘 밤. 그는 또한 자신의 라인과 저녁 식사를 위해 빨리 걸립니다. 이 저녁 식사는 또한 때 매우 부위한 위에 끓어있었다. 그는 연극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앨리스는 이 모든 것들에 지쳐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남편은 극장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오늘 다시 분노에 걸었다. 반드시 또한 그를 따릅니다. 비슈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월드라인은 더 이상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그들이 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로니는 이것에 매우 화가 났다. 허니 심은 차를 타고 떠났다. 트롤이는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하비르에게 물어본다. 당신은 무엇을 작동합니까? 내가 부자 특허. 롤리는 말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트롤이는 내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단 말했다. 백만 달러. 부지라의 돈은 항상 내게 올 것이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자녀가 있는지 묻지 마십시오. 롤리는 최근 말했다 오후두시. 결코 말하지 않았다. 당신은 인생에서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당신은 아주 옳은 일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책은 당신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좋은 혜택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그들의 내 손을 들어 올리지 않는다. 1920년대. 이 범인은 아이씨에서 결코 가지 않았다. 그것이 매우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좋은 아버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트랙에서 당신의 인생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약간의 돈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을 그러나 여전히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거리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혁신적인 제거 여성 지금 여기에서 얻을 그에게 키로디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로디는 집에 도착한 후 나는 너를 지불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 반가 아닌 것 로디는 이러한 움직임에 일찍 집에 가야 우리가 보기 전에 그의 딸은 집에서 그녀의 친구와 파티를 했다. 벤자민은 이 파티에 매우 무서워. 그는 삼각형에 앉아있었다. 아침에 들어서면 집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파티가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간다과 그만큼 여동생 발견 그만큼 땅. 당신은 매우 무서웠다. 그는 그를 지원. 만약 바라엘리가 그의 집에 무죄를 선고했다면 그 위에 있는 토양은 사라졌을 것이다. 매우 이것에 의해 방해. 울음소리가 많았습니다. 왜 그녀의 딸이 그녀를 지원하는 경우 벤자민 집으로 데려왔다. 아침 식사는 그를 위해 만들어집니다. 잠시 울기도 하던 중 그는 집으로 걸어간다. 모두가 아침 식사를 말하고 있었다. 로디는 아니오라고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고칠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족. 예수 잃고 싶지 않아요. 여전히 호돈에 대해 이야기. 내가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디샤는 그에게 갈 것입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말한다. 우리와 함께 패스. 가족과 같은 것을 삭제하는 경우 완벽해야 할 모든 것. 로디가 이 모든 것을 시도하든 그는 지금 가족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알리샤가 아침 식사를 권유한 방식. 지원. 그는 또한 그를 용서. 그녀의 딸도 그녀를 초과. 가족은 항상 서로를 지원하여 서로를 지원할 것입니다. 동시에 가족 100 전체를 통과하는 것은 아름다운 간단한 영화로 이어집니다. 이 영화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제이 마이 패밀리. 이 하나의 메시지로 오늘의 비디오에서 끝내자.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고 의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영화를 많이 가지고 하는데 사용. 채널 구독을 하십시오. 그리고 황소는 급하게 열립니다. 지금 만나래 몸으로. 당신은 자신을 돌봐. 교정이 얼마나 돌 roots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incluso갈대 배idel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